변성환씨가 반짝반짝하면 역시 광택이었대요 하셨는데 광택이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에 붙이니까 김광택씨가 돼가지고 우리 때 태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냥 써도 될 만한 이름이 돼서 조금 귀여움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선택은 진구씨가 하는 거니까요. 진구씨야 될 광택이 김광택이. 선진수씨가요. 셋째면 짐승이라고. 셋째면은 짐승이다. 0004님. 펀쩍이 어때요. 전라 펀쩍펀쩍. 8801님. 전라발가. 좋다. 김전라발가. 8801님 드립니다. 박세중씨가 반짝반짝한 느낌과 셋째라는 거를 감안해서 세차 어때요 하셨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약간 넘어갔다. 딱 세차를 했을 때 딱 오지가 않잖아요. 김다은씨 러스크요. 러스크 표면에 설탕이 반짝반짝하잖아요 하셨어요. 오. 그죠. 제가 또 이제 건조한 날은 러스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어떤 용도와 상관없이 러스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 러스크. 7224님. 갑자기 생긴 것 같으니까 스파크 어때요 하셨어요. 좋다. 셋째. 제가 봤을 때도 좀 갑자기 생겼거든요. 지금 그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 저희와 공유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비밀인 것 같고. 7224님 드립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햄버거 세트. 지금 햄버거 세트가 3개 나갔어요. 자 그리고 123님. 금은방 어떨까요. 전부 반짝이에요. 슈베. 5784님. 김피카츠요. 전기 번쩍번쩍. 슈베. 오성민씨가 오늘 또 최초로 노잼 부문 도전해주셨습니다. 바람이요. 보석과 별과 바람과 시 바람이요. 오성민씨.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진지하신 분이라 틀림없이 햄버거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명훈씨. 동해번쩍 서해번쩍 김길동. 슈베. 신가희씨가 김미댓 싸이키. 이름이 오 트렌디하다. 힙하다. 네. 자 우리 김미댓 싸이키가 밝게 일지르라네. 잘 어울리네. 신가희씨. 드립니다. 먹 εκ게 일지르라네. 그러면 그 정도는 비하임버거 세트의 새해 패 deliveries can uesta. 이제 그 때 터치하자. 뭐 것을 것을 궔는 하사. 2